이것을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디자이너 입니다 포토샵에 브러쉬만 가지고 한번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타원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타원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위에 보면 칠과 획이 있습니다 칠을 먼저 칠을 먼저 연두색으로 해주고 획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끄는 표시는 이 표시를 색상 없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원을 자연스럽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단축기 v 인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 이동을 해 줍니다 자 이런 느낌의 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확한 원형보다 타원에 가까운 원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여기 위에 텍스처를 한번 입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워터컬러 텍스처 그린 이라고 검색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보면 이런 다양한 수채화 느낌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도 되지만 저는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위에 마우스를 대고 이미지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미지 복사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가 가지고 와 졌구요 한 색을 두가지 정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미지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파일이 키워 줬구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레이어를 잡고 알트를 눌러 주게 되면 해당 레이어가 화살표 아래로 가르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 줍니다 위에 레이어도 똑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타원의 모양으로 이 두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텍스처를 모드를 표준으로 해주고 불투명도를 가장 아래를 40% 그리고 그 위를 한 70%로 해서 적절히 섞어 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3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레이어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만 이동을 해 줘도 3개의 레이어가 다 똑같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의 레이어를 잡고 그룹을 만들어 주고 그룹의 이름을 원형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러면 바로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브러쉬인 B 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러쉬를 선명한 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브러쉬를 선택했을 때 브러쉬의 보정이 수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브러쉬 설정에 들어가서 보정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 보정이라는 것이 뜨게 되고 이것을 약 50% 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정이 없는 상태로 그려 주게 되면 이렇게 선들이 정확하지 않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보정을 약 50% 정도로 해주면 이것을 그려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정확하게 곡선들이 잘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을 클릭을 해주고 이 보정을 53% 만들어 줬죠 그리고 이것의 각도를 0% 로 하고 원형률을 60% 정도 하면 약간 기울어진 브러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을 조금만 더 줄게요 한 66%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꼭 테니스 공원 같네요 크기를 살짝 줄여 줘서 여기서 이어지는 몇 개의 길을 만들어 줄게요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마무리 할게요 나무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나무 브러쉬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B를 눌러 주고 나무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나무 브러쉬가 하나 있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 주고요 여기서 브러쉬 설정에 들어갑니다 보정을 체크를 해제해 주고 이번에는 모양이 들어갑니다 모양이 들어가면 먼저 이 아래 보면 미래보기가 보이는데요 브러쉬 모양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간격을 늘려 줍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이 정도로 늘려 줄게요 그리고 모양에 들어갑니다 이 아래 있는 모양이 들어가서 크기지터를 올려 줍니다 이 크기지터는 크기를 자유롭게 바꿔 주는 것인데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서부터 100%까지 다양한 크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줄이면 그 줄이는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한 50%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최소 직경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각도 치터가 있는데 이 각도를 늘려 주면 이것이 지금 막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도 치터를 약 1 정도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아래 보시면 분산이 있습니다 분산을 클릭을 해서 분산을 약간 늘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브러쉬가 약간 다양하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해 주고 브러쉬 모양에서 간격을 조금 좁혀 줄게요 제가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잘 보이는 색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한 녹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워줘야 되는 부분만 E를 눌러서 이것도 약간 보정이 들어가 있네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은 약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선택해서 V를 눌러서 살짝 이동을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끝에 있는 것만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해 줄게요 그러면 지금 브러쉬 한 두번으로 벌써 나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색을 바꿔 주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한 다음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색상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을 넣어 주면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색감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그림자를 넣어 줄게요 나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를 눌러 준 다음 나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드러운 원 압력을 눌러 줄게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여기 위에서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을 약간 눕혀 줄게요 불투명도와 흐름을 한 40%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자를 검정색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해 주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틀어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지금 이 그림자 정도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모양이 들어가서 크기지털을 조금 자유롭게 해 주면 이것을 찍을 때마다 크기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작아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넣어 줄게요 예전에 이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던 산어 사람을 넣어 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강렬한 핑크빛 도는 사람으로 넣어 줄게요 사람을 넣을 때는 크기를 막 조절하는 것 보다는 사람을 찍어 주면 정확하게 들어가죠 한 이 정도의 사람으로 넣어 줄게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주면 또 순서가 바뀔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것도 몇 개 넣어 주고 다른 사람도 넣어 줄게요 이 정도만 넣어 줘도 충분히 훌륭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사람 아래에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브러쉬를 다시 위로 올려서 부드러운 원을 선택해 줍니다 크기를 살짝 돌린 다음 이것을 약간 찌그러뜨려 줄게요 흐름과 불투명도를 조금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해서 넣어 줄게요 해당되는 그림자를 넣어 줍니다 그림자를 넣어 줄 때 크기 지터가 있으면 좋겠죠 모양이 들어가서 크기 지터를 37% 정도 해서 적절하게 넣어 줄게요 자 어떠신가요? 지금 브러쉬를 이용해서 나무와 사람을 넣었고 그림자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림자를 레이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잡고 레이어 연결을 해 주고요 사람 그림자를 약간의 오빠시티를 줄게요 길에 대한 레이어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이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Alt을 누르고 클릭을 해 주면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레이어가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줘도 하얀색의 아까 보였던 레이어가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길이라는 레이어가 이 폴더 형태 아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길에 그림자를 한번 넣어 줄게요 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런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게 되죠 여기에서 내부 그림자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림자의 거리가 너무 지금 멀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감이 있게 나오는데 이것을 살짝만 넣어 줄게요 그리고 각도도 살짝 틀어 줄게요 이 정도로 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고요 그러면 약간 깊이 감이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길에도 사람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넣어 줄게요 사람을 사람이 굉장히 풍부한 다이어그램이 되었네요 여기에서 물만 조금 표현을 해 줄게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 주고 타원 도구를 만들어 줄게요 이런 물 색깔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무 뒤로 숨겨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무 뒤로 숨겨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정도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원에도 물의 텍스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워터 컬러 텍스처에 블루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다양한 텍스처가 나오죠 많이 넣지는 않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미지 복사를 눌러 줄게요 해당되는 포토샵 파일에 와서 컨트롤 V를 눌러 줍니다 알트를 눌러 준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아니라 물의 텍스처가 아니라 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고 내부 그림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리를 조금 깊이감이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묶어서 레이어를 연결해 주고 이것을 또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크기만 조금 변경을 해 줄게요 옆으로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놔 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타원을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나무 사이에 있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나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겠죠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히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포토샵에 브러쉬를 대부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케님 ται Raphael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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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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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